이번 차트 주인공 키워드는 10억 뷰입니다. 10억 뷰? 노래를 듣는 순간 권총 춤을 추고 싶은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K-POP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두 자릿수 억대 뷰를 기록한 건 블랙핑크가 최초인데요. 월드 클래스 걸그룹 블랙핑크. 과연 블랙핑크 멤버 중 5위의 주인공은? 야 이게 뭐야 이게 무게지? 엄청 센데. 엄청 센데. 2020년 가장 조심해야 할 GD아이돌 5위는 블랙핑크 제니님입니다. 블랙핑크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솔로를 데뷔해 패치나는 솔로가 되신 제니님. 블랙핑크는 총 8개의 뮤직비디오가 억소리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엔 제니님의 솔로 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 뮤비가 23일 만에 1억 뷰를 넘기며 한국 여자 솔로가스 최단 기록을 경신. 이어서 여자 솔로가스 최초 2억 3억 뷰를 연이어 돌파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박. 어디 기록만 세우나요? 고급스러운 분위기 덕에 인간 부땡, 인간 샤땡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 제니 씨 같은 경우는 도화도 아주 강하고. 그런데 여기는 도화만 발달한 사주가 아니라. 너무 예뻐. 우리한테 명의나 브랜드가 변나는 아주 정관의 다주. 그러니까 아주 되게 적절하게 균형에 맞는. 사주팔자의 격이 되게 높습니다. 감사합니다.